여기 보시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의과대학 정원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배정받은 충북의대 무기한 휴진 26일부터입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때인데 오늘 63%가 했는데 특히 충북대학교 교수님들은 정상적인 의과대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주장에 거의 다 같은 이야기를 피력하시는데 충북대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주장 가운데 좀 도드라진 부분은 충북대학병원이 지방의과대학 육성 차원에서 배정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상태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육 부실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자 양심을 걸고 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 62.7%가 찬성하셨는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인 미래를 글고 싸우는 전공의와 의대생과 함께 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없으면 의료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이들과 뜻을 갈기 위해서 망가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 부실과 혼란 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을 계리합니다 오는 2025년 충북의 대 정원은 49명에서 125명으로 2.6배가 늘어납니다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의료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동안 주로 서울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수의 집단처럼 보이는 충북대 의도 교수께서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을 계리한 주의 이유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휴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는 환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전하며 의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각종 초법적 제안으로 급박하는 정부의 이번 휴진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볼모를 잡은 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불통정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4월 달에 심장혈과 부분을 담당하고 20년 정도를 재직한 배장환 교수께서 그만두셨습니다 배장환 교수께서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께서 그만두시고 난 이후에 이 메디칼 전문지하고 인터뷰한 장문의 인터뷰 가운데서 이번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초점만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아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렇게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보시면 의대 교수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4월입니다 지금은 훨씬 심하겠죠 지금 전공의가 없으니까 한 주에 약 1.7일 정도를 병원에서 잡니다 온콜 그러니까 항상 대기상태죠 병원 밖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한 주에 약 2.5일 정도 병원에서 보냅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일주일에 이틀에 3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지금이나 모든 교수들이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소아청소년과에 이 영호 교수께서 아마 과로사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4월 첫 주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휴전을 하지 않더라도 진로를 현저히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원 사태를 겪고 나면 과거 의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느냐 보시면 이미 전공의하고 정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100% 전공의가 돌아온다는 보장은 100% 없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특히 언급의료로 가거나 내과나 외과 같은 그나마 우리가 필요했던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필수의료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윤정부가 바닥까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낙수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만명을 늘려놓게 되면 필수의료 인력이 자동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낙수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생각하기는 상급종합병원의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4월달에 착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오더라도 안과 성행외과 피부과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고 필수의료 분야에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야기 필수의료를 살리려고 여러분 한 정책이라고 윤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는데 그게 필수의료를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이제 가장 인원수를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 여러분 얼마나 대한민국의 관리들하고 윤 대통령이 거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인들이 공부했던 법과대학 교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의과대학 교육을 그러니까 제가 참 개탄하는 것은 완장을 차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지지느냐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배장한 교수께서 의과대학 교육의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지금 10분에 2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벨트 속도를 올려가지고 10분에 8대를 만들기로 직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벨트 속도를 올려가지고 하룻밤에 8배로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하려고 왔다가 차에 깔려서 돌아가시거나 이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꼭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정원을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어떻게 받느냐 자동차 컨베어 시스템에 10분당 2대를 만드는 그런 기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8명을 올려가지고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논리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비과학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무지한 겁니다 10분에 2대 만드는 여러분들 컨베어 시스템에 10분에 8명을 올려놓고 여러분들 기계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200명의 학생을 갖다가 충북대학교 병원에 수용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 의료에 대해서 일을 할 거니까요 3학년이 200명 4학년이 200명 인턴이 200명 레지던트가 1년차 200명 모두 8명이 됩니다 병원 앞에 800명의 흰 가운이 희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 병원은 환자가 제일 많이 들어살 때가 780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임상교육하고 인턴과 레지던트한테 어떻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의사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한 겁니까? 충북대학교가 여러분 가장 많은 환자를 받을 때가 780명인데 의과대학 여러분들 학생들이 800명 이런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흰 가운을 입고 오늘 배장한 교수의 이야기는 또 서울에나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배장한 교수께서는 이게 이공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000명 숫자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서울대학교 연시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3개 대학의 공과대학 입학 정원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 대학과 공과대학의 절반 이상의 인재를 의과대학에 또 쓸어 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총생산 gdp가 후퇴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자와 물리학자 엔지니어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파키스탄에 수입하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한 걸 보면요 지방하고 서울비로 70대 28 정도로 갱인 지역이 28 지방이 72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인턴하고 레지던트 배치하는데 지방의 70%를 주려고 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배분을 잘하는 것이 모든 그런 가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책무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짧습니까? 의과대학만 파괴하는 것이며 이공대학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의 제조업 전체를 다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장안일 하셨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의과대학의 모든 인재가 다 쏠리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파괴하시고 대한민국의 제조업 자체를 파괴할 겁니다 모두가 다 의사되는 나라 만드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먹고 살 겁니까? 대한민국은 뭐로 삽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짜가지고 소독시 올리고 여러분 금투시 받아 여러분 살겠죠 누군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의사들이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누가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이 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겨울에 뗄감 사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폭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하지만 선거도 무너졌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1960년대 생들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모니까 요절 내는 겁니다 정말 대담들 하신 겁니다 나는 그 연배에 속하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저런 인간들과 여러분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는 건 도대체 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기죠 물건 만들어서 파는 나라에서 모든 여러분 괜찮은 인력들은 다 의사를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말이라도 좀 곱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충북대학의 배장한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 보시기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 다 끌고 가면 물건 누가 만들 거고 반도체 누가 만들고 배터리 누가 열으면 연구 개발할 거고 누가 할 거냐 이야기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뭘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근거가 내가 분노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근거가 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로 설득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바들은 뭡니까 그냥 미친 듯이 윤 찬양을 하지만 너것도 정신 좀 차려봐라 사람이 이런 배움이 있다는 것은 뭘 할 때 왜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다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해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데 왜 해야 되는지 그게 근거가 있는지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게 없잖아 사기를 친 거잖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배장한 교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 있는 숫자를 원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고 정부가 납득할 수준의 숫자가 나오면 모두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1000명이든 500명이든 2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하는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우리가 짐승도 아닌데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을 의사가 진짜 얼마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까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얼마를 늘려야 되는지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 이 배장한 교수가 얼마나 이러면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20년 하던 걸 때려치우고 나가버렸겠습니까 의사가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논리로 얘기를 합시다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런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공병호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의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첫째 의로 문제가 전 문제의 이름 생사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2000명 자체가 흑우니까 픽션이니까 거짓말이니까 그거 근거를 좀 대봐라 이야기죠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2000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배장한 교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2월 1일 상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전공의들 다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를 상당분 사죄 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돌리고 1년이고 2년이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 만드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급 계획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숫자 나오면 제가 먼저 받아들이고 정부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 거라고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양반인 겁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장한 교수의 이야기는 긴 장문의 이름들 인터뷰 가운데 핵심한 부분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가 늘 방송에 대왔던 이야기하고 배장한 교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하면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정은 증가해 놓으면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평소하고 좀 달리 앞에서 시사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의로 문제 의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니까 잘 설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국회도 좀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뭘 하는지 어떻든 간에 오늘 많이 확인한 것은 특히 귀한 것은 20년간 심장혈관 분야를 담당해오던 충북대학교의 배장환 교수께서 갖고 있는 보기 드문 현직 의사가 갖고 있는 현재 의정 갈등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방송을 해왔던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크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설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날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조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질책이나 이런 부분에 은찬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고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아주 귀한 그런 실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